생방송을 시작합니다 아니 피디님! 설명을 좀 해보라고요! 예? 그래! 하지마! 와! 아우 씨! 이런 얘기들이 막 이렇게 나올 수 있겠네 지칠해요 아주 커트나 해보는 거 같네 어 알겠어요 살짝 유세를 흠 내가 지금 실수한 거 같아 너 몸을 더 시신 아니야? 지금? 목을 잘라야 되는데 목을 잘라요? 테러야 테러 아! 그만!